힘내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루는 강원도에 사는 강원도 호랑이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면서 힘내기를 하러 떠났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날 한시에 함경도에 사는 함경도 호랑이도 제 힘을 당할 자가 어떤 놈이냐며 우쭐거리며 집을 나섰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두루 살펴보다가 험한 산발이 줄레줄레 뻗어있는 함경도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함경도 호랑이도 두루 궁리하다가 높은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강원도 쪽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두 호랑이는 말 그대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나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저녁 늦게 떠났는지라 강원도와 함경도가 맞닿은 곳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퍽 깊은 뒤였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함경도 땅에 척 들어서려는 순간 눈앞에서 번뜩거리는 도줄기 불빛을 보고 그 자리에 굳은 듯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불빛일까 어쩐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함경도 호랑이도 강원도 땅에 척 들어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거리는 도줄기 불빛을 보고 그 자리에 굳은 듯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불빛일까 어쩐지 무시무시한데 두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면서 한동안 마주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쏘아보아도 번뜩이는 시퍼런 불빛이 무슨 불빛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세금세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불빛은 무슨 불빛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강원도 호랑이가 본 불빛은 함경도 호랑이의 눈빛이었고 함경도 호랑이가 본 불빛은 강원도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강원도 호랑이는 비실비실 꽁무늬를 빼다가 옆으로 냅다 뛰어 벼랑 밑에 있는 굴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굴속에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바윗돌로 굴 아구리를 꽉 막았습니다. 에이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함경도 호랑이도 비실비실 꽁무늬를 빼다가 옆으로 냅다 뛰어 그 굴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커다란 바윗돌이 굴 아구리를 꽉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굴 밖에서는 함경도 호랑이가 바윗돌을 빼내려고 낑낑거리고 굴 안에서는 강원도 호랑이가 바윗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꺾겾거렸습니다. 두 호랑이는 또다시 자기와 마주선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싸우다 보니 나중에는 둘 다 기진맥진 했어요. 마침내 두 호랑이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푹석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이 지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호랑이는 겨우 돈을 떴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정신이 들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뺑소니를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경도 땅에 젖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런 놈과 맞닥뜨렸으니 넓디 넓은 이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놈이 얼마나 많을까 함경도 호랑이도 정신이 들자마자 귀 떨어지면 내일 주워간다 하고 도망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 땅에 젖발을 들여놓자마자 부사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부사가 부임해 보니 강릉에는 일은 하지 않고 노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름하는 버릇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강릉 부사는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절들이 모두 모이자 강릉 부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나가서 노름하는 놈들을 모두 잡아드려라 아전들은 노름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드렸습니다. 강릉 부사가 노름꾼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들 사람이라면 다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내놈들은 일은 하지 않고 노름만 하다니 이런 못된 일이 있느냐 노름은 도둑질의 시초다. 노름이 몸에 배면 도둑놈이 되기 마련이다. 이래도 내놈들은 노름을 하겠느냐 노름꾼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노름꾼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노름을 하면 내놈들은 뭐냐 노름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 돼지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개구리입니다. 안 된다. 그럼 소입니다. 그제서야 부사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노름을 하면 내놈들은 소새끼가 되니 다시는 노름을 하지 말거라. 부사는 노름꾼들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다음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노름꾼들은 풀려난 며칠 뒤부터 다시 노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사의 명령을 받은 아전들이 다시 노름꾼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런 고얀 놈들 또 노름을 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부사가 호통을 치자 노름꾼들은 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노름하면 소새끼입니다. 부사는 이번에도 철석같은 다짐을 받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부사는 노름꾼들을 몇 번이나 잡아드렸지만 그때마다 소새끼라고만 하면 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사님은 바보인 모양이야. 노름꾼을 잡으면 볼기를 때리던지 옥에 가두던지 해야지 소새끼라고만 하면 풀어주는군. 노름꾼이 더 많아졌소.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봐라. 노름꾼들을 모조리 잡아드려라. 부자가 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잡아드리면 뭐하나 금세 풀어주실 것을. 아전들도 그렇게 수근거렸습니다. 노름꾼들은 순순히 잡혀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사가 새로 온 뒤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잡혀가도 금세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노름꾼들이 모두 잡혀왔습니다. 처음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져서 동원 마당이 노름꾼으로 가득 찼어요. 네 이놈들 그렇게 말했거늘 또 노름을 했느냐. 부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노름꾼들은 고개를 떨구고 비는 신흉을 했어요. 다시 노름을 하면 소새끼입니다. 노름꾼들이 이렇게 말하자 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소새끼다. 벌써 몇 번째 제 입으로 소새끼라고 했느냐. 여봐라 저놈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노름꾼들은 모두 옥에 가둔 다음 부사는 소장수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소장수가 무슨 일인가 하고 불려왔지요. 요즘 소 한 마리에 얼마나 하느냐. 부사가 난데없이 소값을 물었습니다. 소장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지요. 큰 소는 한 백냥 정도 합니다요. 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백냥이라. 그럼 너는 가서 고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내일 광가에서 황소 수십 마리를 팔 것이니 황소를 살 사람은 모두 오라고 일러라. 소장수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광가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광가에서 무슨 소를 파신다는 게야? 부사가 소장수로 나섰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어쨌거나 광가에서 판다면 조금 싸게 살 수 있겠지.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소를 사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부사가 말랬습니다. 여봐라. 가서 노름꾼 소들을 끌고 오너라. 포졸들이 노름꾼들을 끌고 왔습니다. 노름꾼들은 손이 묶인 채 목에다 줄을 감고 줄줄이 끌려 들어왔어요. 이것을 본 구경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글쎄 말이야. 소를 판다더니 사람을 끌고 나오네. 포졸들이 노름꾼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자 부사가 말했습니다. 모아라. 여기 소를 사러 온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오늘 팔 소는 바로 이놈들이다. 이놈들은 얼핏 보기에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 소들이다. 이놈들은 제 입으로 소 새끼라 한 지가 벌써 오래 전이다. 이제 큰 소가 되었으니 이놈들을 사가라. 구경꾼들 가운데는 노름꾼의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삼촌도 있었지요. 아버지. 노름꾼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왔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아버지가 보이자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노름꾼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니 한심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손이 묶인 채 목에 줄까지 메어 있는 꼴을 보고 하는 수 없이 속값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 손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자 또 다른 사람도 나섰습니다. 이 손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주고 노름꾼들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뒤 노름꾼들은 정신을 차려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산은 노름꾼 소들을 팔아 생긴 돈으로 노인들을 위한 잔치도 열고 마을 길도 닫고 하며 고을을 위해 잘 썼다고 합니다. 지네를 이긴 두꺼비 가난한 집에 예쁘고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처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두꺼비 한 마리가 처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녀는 두꺼비를 보고 말했어요. 두꺼비아 너는 어디서 왔니? 배가 고파서 찾아왔니? 처녀는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퍼서 두꺼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부터 매번 처녀가 밥을 할 때면 이 두꺼비가 찾아왔어요. 처녀는 그때마다 밥을 주었지요. 이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처녀는 이웃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그동안 정들었던 두꺼비와 헤어져야 되었지요. 시집 가기 전날 처녀는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시집을 가면 누가 너한테 밥을 줄까?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밥이야. 많이 먹고 잘 있어. 이튿날 처녀는 꽃가마를 타고 이웃마을로 떠났습니다. 처녀가 새색시가 되어 길을 떠나자 두꺼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두꺼비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새색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새색시가 밥을 할 때 다시 두꺼비로 변했어요. 두꺼비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잘 왔어 두꺼봐. 새색시는 두꺼비를 보고 반가워하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새색시가 시집 온 고울에는 매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 고울에는 서울에서 원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날 밤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원님으로 왔었지만 모두 죽어서 더 이상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없었지요.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원님이 없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원님을 구했습니다. 거지나 문등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을 받고 원님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는 겁니다. 마침내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원님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새색시가 생각했어요. 우리 친정이나 시집이나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워 원님에게 주는 돈을 가지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새색시는 친정과 시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원님 노릇을 하겠어요. 새색시가 원님이 되겠다고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새색시는 그 돈을 친정과 시집에 나누어 주었어요. 새색시는 가족들과 헤어져 동원으로 갔습니다. 두꺼비도 사람으로 변해서 새색시를 따라 동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꺼비로 변해 새색시 앞에 앉았지요. 두껍아,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 덜 무섭다. 밤이 되었습니다. 새색시는 도대체 무엇이 원님을 죽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새색시는 잠을 쫓으며 주위를 지켜보았어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두꺼비가 포하며 입에서 김을 내뿜었습니다. 두껍아, 왜 그러니? 새색시는 이상한 생각에 천장을 올려다보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음팔통만큼 커다랗고 빨간 왕지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왕지내는 새색시를 몰려다가 두꺼비가 내뿜는 김에 쏘여 올라가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왕지내가 다시 새색시를 몰려고 내려왔습니다. 두꺼비가 김을 쏘아 다시 쫓아버렸지요. 이러기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왕지내는 포기했는지 천장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괭이와 거적을 들고 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색시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체를 치우러 온 것이지요. 괭이와 거적은 뭐하러 가져왔나요? 새색시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도망가자. 죽은 새색시의 귀신이 나왔다.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대자 새색시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리들 와보세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겁먹은 얼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원님이 되면 의뢰 모두 죽어서 이번에도 새색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색시의 장례를 치르려고 괭이와 거적을 들고 온 것입니다. 새색시는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건가요? 새색시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고 사람들에게 동원 지붕을 뜯어보게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보니 과연 그 속에 왕진애가 있는 겁니다. 이 왕진애는 지붕 속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커왔습니다. 원님이 죽곤 했던 것도 다 이 왕진애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왕진애를 잡아다 끓는 기름솥에 넣어 죽였습니다. 왕진애를 죽인 뒤로는 서울에서 원님이 내려와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새색시를 칭찬했습니다. 마을의 큰 재난을 없애준 은인이라며 많은 돈을 걷어주었지요. 나라에서도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색시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는 사람으로 변하더니 새색시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색시, 나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오. 옥황 상대님의 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했었지요. 물을 주다 그만 실수를 해 꽃을 꺾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두꺼비 허물을 쓰고 땅으로 귀양을 노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새색시가 밥도 주고 잘 보살펴주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새색시, 정말 고마워요. 새색시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지네와 싸웠던 거랍니다. 이제는 죄를 벗을 때가 되어 단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두꺼비는 하늘로 올라가고 새색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꺼비에게 속은 호랑이 한 스님이 호자탄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날 좀 구해주시오? 새님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여보시오, 어서 나 좀 구해주시오. 호랑이 목소리였습니다. 새님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저런...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님은 안 됐다는 표정만 지을 뿐 호랑이를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새님을 본 호랑이가 애원했습니다. 새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널 살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너를 함정에서 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못 꺼내주겠다. 호랑이는 두 발로 싹싹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을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좀 꺼내주세요. 새님은 착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는더라. 호랑이를 꺼내주었습니다. 스님과 반대로 호랑이는 역시 몹쓸 짐승이었습니다. 함정에서 나오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였어요.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배가 고픈데 마침 잘됐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가 그렇게 말하며 스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스님은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너를 살려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할 수 없어. 약속 따위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다. 스님이 호랑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재판을 해보자. 만약 내가 재판에서 지면 그때는 잡아먹혀도 할 말이 없다. 스님과 호랑이는 재판을 하러 갔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스님이 소에게 말했습니다. 소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 호랑이를 함정에서 살려주었는데 호랑이는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판결을 좀 해주오. 안타깝게도 소는 새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를 평생 부려먹다가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괜찮다. 호랑이는 신이 났습니다. 어떠냐. 할 말 없지. 새님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억울하니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소나무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나무도 역시 새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를 베어다가 뗄까무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된다. 새님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니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도 내가 지면 그땐 잡아먹어라. 마침 두꺼비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네가 판결을 내려다오. 두꺼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함정이 있던 그 자리로 가봅시다. 두꺼비와 스님과 호랑이는 함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꺼비의 질문에 호랑이가 으스대며 대답했지요. 내가 저 함정 속에 있었지. 두꺼비가 함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오.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함정에 빠지자 두꺼비가 말했어요. 스님,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스님 갈 데로 가십시오. 나는 바빠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두꺼비는 호랑이를 흘끗 한 번 보고는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때서야 호랑이는 속은 것을 알았어요.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소리쳤습니다. 이봐,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나 좀 꺼내줘. 이번에는 정말로 안 잡아먹을게.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는 함정 속에서 온갖 짓을 다해서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두꺼비를 잡으러 쫓아갔어요. 워낙 걸음이 느린 두꺼비는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씩씩대며 악을 썼지요. 요 놈,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조그만 놈이 나를 놀려? 두꺼비는 웃으면서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이봐, 호랑이야. 날 잡아먹어도 너무 작아 배가 부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집에는 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식구 다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겠어? 호랑이는 좋다고 하며 두꺼비를 따라갔습니다. 두꺼비의 집은 커다란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온 두꺼비는 말했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마누라랑 새끼들을 불러올 테니까. 집 안으로 들어간 두꺼비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던 호랑이가 두꺼비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호랑이는 또 속은 거였습니다. 호랑이는 너무나 약이 올랐어요. 호랑이는 두꺼비 집을 부수겠다고 큰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호랑이는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은혜 갚은 쥐 어느 부잣집에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에 쥐가 너무 많은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되던 쥐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것입니다. 대보대를 이룬 쥐들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먹어 없애고 장농 속에 넣어둔 옷에 구멍을 내고 천장 위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며 잠을 못자게 하는 것이었어요. 참다 못한 그 집 하인들은 쥐잡기 작전을 벌였습니다. 쥐들이 다니는 길목에다 쥐약을 놓고 또 집안 곳곳에다 덫을 설치했습니다. 하인들은 부산하게 쥐를 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한참 바쁜데 난데없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모두들 당장 그만두어라. 쥐도 살겠다고 생겨난 짐승이다. 그러니 그것들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 그것들이 먹을 만큼 먹이를 주면 왜 말썽을 부리겠느냐. 그러니 닭 모이를 주듯이 먹을 것을 주거라. 쥐인은 집안에 놓았던 쥐약과 덫도 모두 다 치우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하인들은 쥐에게 먹이를 주느라 곤욕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살던 쥐란 쥐는 모두가 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수백 마리의 쥐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줄로 늘어서서 말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모두 쥐들의 뒤를 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튼튼하던 집이 폭삭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만일 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무너진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 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비록 집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만일 너희들이 집안의 쥐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느냐. 쥐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 갚은 쥐들에게 감사했답니다. 자리 싸움 아지랑이가 아물라물 피어나는 이름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둥지를 틀렸고 한 나무에 모여들었어요. 강변에 소소리 솟은 황철나무는 둥지를 틀기에 알맞았습니다. 우연히 한 나무에서 만나게 되었구려 둥지를 틀고 의좋게 살아봅시다. 그들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둥지 틀 자리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마다 맨 윗자리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옥신각신 다툼을 했어요. 먼저 까마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맨 윗자리는 어느 모르보나 위풍 있는 새가 차지해야 해. 나로 말하면 몸집이 큰데다가 명이 길어 백년을 산단 말이야. 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쏘지 않고 백년 동안 살려두었겠나? 그건 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맨 윗자리엔 내가 둥지를 틀어야 해. 까마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까치가 꽁지를 달싹대며 막아 나섰습니다. 그건 당치 않은 소리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새를 꼽는다면 나를 빼놓고 누구를 꼽겠소? 나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오. 그래서 내가 울바자에 앉아 깍깍거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라고 나를 칭찬한다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받드는 위풍 있는 내가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있던 비둘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파달 같은 눈알을 팽글팽글 굴리면서 제 자랑을 했어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새가 위풍 있는 새라면 십일에 거나마나 내가 첫째요. 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는 새라오. 천리말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몰라 안타까워할 때 나는 그 소식을 입에 물고 싱싱 날아가 전해준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고마워 고소한 콩알을 던져주는 것이라오. 그러니까 맨 윗자리엔 내가 둥지를 틀어야 하오. 이렇게 그들은 저마다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려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질은 한 겨시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찢고 까불면서 목이 아프게 얘기하다 보니 배까지 출출해졌습니다. 배고픈데 점심이나 먹고 결판을 내자고 그들은 저마다 갖고 온 점심을 먹고 나서 자리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누가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겠는가 하는 신랑이질 만하다가 끝장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누가 맨 아랫자리에 둥지를 틀어야 하겠는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맨 아랫자리엔 행실이 고약한 새가 둥지를 틀어야 하오. 비둘기가 열을 올려 말했습니다. 행실이 고약하다는 걸 뭘 보고 정하겠소? 사람들은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행실이 고약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도 누가 술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하오. 비둘기는 이렇게 제 생각을 털어놓고 나서 이마를 찡그리며 계속했습니다. 난 원래 술이라면 먹지도 못할 뿐더러 술집 가까이에만 가도 냄새가 역겨워서 견디지 못한다오. 그래서 한평생 술집과 담을 쌓고 살아가니 나와 술은 인연이 없소. 비둘기가 행실이 바른 것처럼 시체미를 뚝 떼고 말하자 까치는 머리를 회해 저었습니다. 까치는 비둘기의 말을 막으며 한술 더 뜨려고 피때를 도두었어요. 그쯤 한 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난 여름이면 도무지 밖으로 날아다니지도 못한다오. 왜냐하면 혹시 모르고 밀밭을 지나다가 취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오. 나는 이처럼 술을 만드는 밀보리만 보아도 역겨워서 견디지 못한다오. 까치가 말하자 이번엔 까마귀가 우겨댈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말 한마디 없이 잠잠했습니다. 까치와 비둘기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까마귀를 바라보았어요. 까마귀는 눈을 흩뜨고 까물어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까치와 비둘기는 깜짝 놀라 다리를 비비틀며 제 거품을 흘리는 까마귀의 몸뚱이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까마귀는 한참만 해야 정신을 차리고 커다란 눈을 껌벅껌벅 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오? 까치와 비둘기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능글맞게 대답했어요. 말도 말게 임자들이 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취했던 것이네. 나는 본래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깜빡깜빡 흐려지거든. 그러니 내 앞에서 다시 술이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까마귀는 이러면서 마치 제 행실이 가장 바른 것처럼 꾸며댔습니다. 이때였어요. 아까부터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봉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들 얘기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야말로 엉큼한 놈들이구나. 좋은 것은 제가 차지하려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야 어떻게 한 나무에서 살 수 있겠느냐. 어서 썩 물러가라. 물새들의 좌상인 봉왕이 성인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봉왕은 착한 새들이 이 나무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리를 특별히 골라두었던 것입니다. 수다스럽던 까치와 까마귀, 비둘기가 쫓겨가자 백로와 학이 그리로 헐헐 날아왔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찾느라고 허둥대느냐. 봉왕이 그들을 보고 물었어요. 예, 저희들은 둥지 틀 자리가 없어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를 줄 테니 둘이 화목하게 살 수 있겠느냐. 예, 제가 아래에 둥지를 들고 하기 위에 둥지를 틀게 해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백로가 말했어요. 그러자 빨간 댕기를 머리에 단 학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밑에 둥지를 틀고 백로가 위에 둥지를 틀게 해 함께 살겠습니다. 봉왕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한 나무에 살만한 친구로다. 자, 그럼 의족해 살거라. 봉왕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둥지 틀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과 백로는 그 나무에 둥지를 나란히 틀어놓고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아갔답니다. 신기한 금 붓 옛날에 어떤 산골에 천둥이라는 머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둥이는 그림 그리기를 몹시 좋아했지만 머슴을 살다 보니 붓 한 자루 살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둥이는 나무하러 가서는 나무 꼬챙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강가에 가면 모래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새해 동안 부지런히 익혔더니 그림 그리는 솜씨가 놀랄만큼 늘었습니다. 새를 그리면 금시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고 물고기를 그리면 방금 꼬리 치며 헤엄을 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저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천둥이는 붓이 없어 종이에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붓이 하나 있었으면 천둥이는 안 지나서나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천둥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 그루에 기댄 채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뭉개구름이 일더니 난데없이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다 키워주지 못한 채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였어요. 천둥아 무엇이 안타까워 그렇게 수심에 잠겼느냐 어머니는 천둥이한테 다가와 시름겨운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한테 붓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기특하다. 그럼 잠깐 기다리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가더니 잠시 후에 붓 한 자루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받아라. 어머니의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붓이 들려있었어요. 와 붓이다. 천둥이는 붓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꿈이 깨고 앞에 있던 어머니는 간대 온대 없었어요. 천둥이는 마음이 허전해서 붓을 받았던 손을 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천둥이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은 깨었으나 어머니가 주었던 붓이 그대로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둥이는 붓을 가슴에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천둥이는 그 붓이 죽어서도 자기를 못 잊어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붓을 가지게 된 천둥이는 머슴방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부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는 가장 먼저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파랑새를 종이에 그렸습니다. 그러자 파랑새가 파대 등 날개를 치더니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포롱포 날아다녔어요. 이번에는 종이에 학을 그려놓았습니다. 포롱포롱 날아다녔어요. 이번에는 종이에 학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학도 붓을 떼기가 바쁘게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헐헐 날아다녔습니다. 이때 다락방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부자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나서 그리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부자는 머리를 기웃하고 방안을 엿보다가 밖으로 날아나온 새들이 모두 천둥이의 붓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놈이 어디서 저렇게 신기한 붓을 얻었을까? 부자의 가슴에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부자는 붓을 빼앗아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이놈 그 붓을 어디서 얻었느냐 냉큼 내놓지 못할까? 부자는 다짜고짜 방안에 뛰어들어 소리를 쳤습니다. 안되요 이 붓은 어머니가 나한테 준거에요. 천둥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붓을 끌어안았습니다. 죽은 네 어미가 어떻게 붓을 준단 말이냐? 부자는 기어이 붓을 빼앗아 내려고 욕심 사낱게 달려들었습니다. 천둥이는 그대로 있다가는 붓을 빼앗길 것만 같아 밖으로 뛰었지요. 이놈 거기 서지 못해? 부자는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천둥이는 붓을 쥔 채 있는 힘을 다해 마을 밖으로 줄다름 쳤습니다. 헐떡거리던 부자는 이번에는 자기 집 말을 타고 천둥이를 바싹 뒤쫓았지요. 천둥이는 쥐고 있던 붓으로 종이의 금빛말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금빛말이 오옹하고 요란하게 초래질을 하더니 입에서 불을 붓고 귀에서 연기를 뿜었습니다. 천둥이는 잽싸게 그 말 잔등에 뛰어올라 앞으로 내달렸지요. 뒤에서는 부자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천둥이는 붓으로 화살을 그려 부자에게 날려보냈어요. 화살 하나가 면 바로 부자의 이마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부자는 허우적거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천둥이는 그것을 통쾌하게 굽어보며 말을 타고 싱싱 달렸습니다. 금빛말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초가집이 다닥다닥 들어앉은 마을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살길을 찾아 헤매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소도 없고 보습도 없어 괭이로 밭을 뚜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옷이 없어 방 안에 숨어 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 하나 패하오르지 않았습니다. 천동이는 불쌍한 마을들을 찾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급히 품속에서 보슬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없는 집에는 황소를 그려주고 보습이 없는 집에는 보습을 그려주고 쌀이 없는 집에는 쌀항아리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모두 진짜 소가 되고 보습이 되고 쌀항아리가 되어 마을에 차고 넘쳤지요. 아이들은 천동이가 그려준 옷을 입고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쳐나서 마을은 삽시간에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천동이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며 귀를 떠받들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들렀던 장사꾼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고개 넘어 넓은 세상에 떠벌려 놓았습니다. 그 소식은 욕심사나운 왕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천동이란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왕은 신하들에게 영을 내렸습니다. 천동이는 신하들한테 붙잡혀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네가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데 어디 내 앞에서 그 재간을 보여다오. 왕이 천동이를 보고 호령 했습니다. 천동이는 품속에서 붓을 꺼내 두꺼비 한 마리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징그라운 두꺼비가 허리를 펴더니 왕 앞으로 털썩 뛰어나갔어요. 왕은 얼굴을 찡그리고 성이 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저 저 고약한 놈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신하들이 달려들어 천동이의 금붓을 빼앗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금붓을 빼앗은 왕은 마음이 흐뭇해서 이번에는 그 붓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려 했지요. 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무엇을 그릴까 하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덩이를 그려야지 왕은 붓을 들고 종이에 사발만한 금덩이를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덩이가 돌이 되어 대굴대굴 구르더니 왕의 발을 탁 때렸습니다. 내가 잘못 그린 게로구나 이번에는 그리기 쉬운 나무를 그려야지 왕은 돌에 맞은 발등을 썩썩 문지르고 나서 꾸불꾸불한 나무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그 나무 나무는 꾸불꾸불한 구렁이가 되어 입을 쩍 벌리고 왕한테 달려들었어요. 왕은 눈을 흡뜨고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등골에 식은 탐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줄이 난 왕은 사흘 동안 들어누어 알타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천둥이를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왕은 천둥이를 가까이 불러 금붓을 쥐어주며 구슬렸습니다.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 늪을 하나 그려다오. 어떤 늪을 그릴까요? 천둥이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수양버들이 실실이 우거진 곳에 맑고 푸른 늪을 그리거라. 천둥이는 붓을 들어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물 하나를 그렸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한 듯 수염을 내리쓸었어요. 그런데 늪에 고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물고기도 그리거라. 예 천둥이는 붓을 들어 이번에는 늪에 점을 뚝뚝 찍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점은 물고기가 되어 늪에서 옥실거렸어요. 왕은 그것이 마음에 드는 듯 또다시 수염을 내리쓸며 말했습니다. 늪을 보니 배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구나. 이번에는 늪에 배를 뛰어놓아라. 예 천둥이는 붓을 들어 늪에 대고 몇 번 휘둘렀습니다. 늪에는 배 한 척이 생겨나 둥실둥실 떠돌았어요. 왕은 배 위에 냉큼 뛰어올라 흥타령을 부르며 배놀이를 했습니다. 한참 기분 좋게 배놀이를 하던 왕은 천둥이를 보고 다시 호령 했습니다. 물이 잔잔해서 노는 재미가 없구나. 물이 흔들리게 하여라. 예 천둥이는 붓을 들고 빙빙 휘둘렀습니다. 잔잔하던 늪이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조금씩 흔들려서 흥이 나지 않는구나. 더 세게 흔들리도록 하거라. 천둥이는 금붓을 더 세차게 빙빙 휘둘렀습니다. 잔 파도가 일던 늪에 갑자기 집채 같은 큰 파도가 잃어 번졌습니다. 왕이 탄 배는 파도 위에서 가랑잎처럼 까불거리다가 물속에 곤두박혀 가라앉고야 말았습니다. 마음고약한 왕도 물속에서 영영 솟아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왕을 없애버린 천둥이는 금붓을 가슴에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천둥아 네가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늠름하고 억세게 자라난 너를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천둥이는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도 더 억세게 살아가리라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 금빛말을 그려 타고는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천자가 된 머슴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 총각에게 1년 동안 일을 해준 대가를 잘 주지 않았어요. 총각은 화가 나서 툭하면 머슴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난다 난다로 들렸습니다. 나간다 나간다 하고 말한 것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들린 것이지요. 머슴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총각을 놀리듯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날기는 어떻게 난다고 그래? 날 수 있으면 어디 날아봐라. 총각은 껄껄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 했어요. 사또가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니까짓 것들 앞에서 날겠니? 처음에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사람들이 자꾸 놀리듯 말하니 총각의 말투도 진짜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총각이 날수 날수 큰소리 친 것은 고울 사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사또가 총각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또가 잡아오란다는 소리에 총각은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총각은 태연하게 사또 앞으로 갔습니다.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총각에게 물었어요. 네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느냐. 총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늘을 헐헐 날 수 있습니다. 총각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고라. 총각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님이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사또께서 날을 한다고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사또가 화를 벌컹 냈습니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처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결국 총각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또는 총각을 가두어 놓은 다음 임금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고울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보라고 했더니 임금님 앞에서 날지 아무데서나 날겠느냐 고 하여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부디 임금님께서 이 녀석을 어찌해야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은 그 편지를 받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사람을 시켜 그 총각을 데리고 오게 하였어요. 총각은 대궐로 끌려 갔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그래 어디 한번 날아보아라. 총각은 감히 임금님 앞에서도 머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중국의 천자가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임금님이 날으라고 한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었어요? 용기 한번 가상하구나. 그래 내 논 말대로 천자 앞에서 날아보아라. 임금님은 중국왕인 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자님 우리나라에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자님께 보낼 터이니 정말로 날 수 있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천자님 앞에서만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님의 편지를 본 천자는 총각을 당장 중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머슴살이나 하던 총각은 덕분에 중국 구경을 하게 되었지요. 총각이 천자가 사는 대골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선에서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온다니까 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어요. 내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단 말이지. 천자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새처럼 하늘을 날 줄 압니다. 총각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자신있게 대답 했습니다. 천자도 매우 즐거워했지요. 응, 이 총각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푹 쉬게 하여 죽어라. 다음 날이 되자 천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그래, 언제쯤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주겠느냐. 총각은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한 달 뒤에는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며 총각에게 매일 잔치를 버려주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천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다오. 총각은 말했지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늘을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는 신하들에게 제일 높은 산인 곤륜산에 천막을 치고 구경꾼들이 구경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총각에게는 가마를 타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모든 준비가 끝나자 총각은 어엄하고 기침을 하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선 내가 산을 한번 둘러보고 올 터이니 여기서 모두 기다리시오. 총각은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서 절벽 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총각은 처음부터 하늘을 날줄 안다고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놀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얘기하게 된 것이 중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총각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총각이 절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며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는데 토끼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들 싸우니? 총각이 토끼의 싸움에 끼어들자 토끼들은 잘 만났다는 듯 총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토끼가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 재판을 좀 해주세요. 총각은 자기가 죽어야 할 몸 인 것도 있고 두 토끼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사실은 이 물건을 내가 먼저 주웠는데 얘가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아니에요. 이 물건은 내가 먼저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총각이 보니 토끼들이 서로 자기 물건이라고 우기는 것은 커다란 부채와 날개가 달린 옷이었어요. 그 물건은 어디에 쓰는 옷이냐. 총각은 호기심이 생겨 날개 달린 옷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날 때 쓰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날개를 편 다음 부채를 살살 펴면서 붙이면 하늘을 날게 됩니다. 또 내려올 때는 날개를 조금씩 접으면서 부채를 천천히 붙이면 되지요. 토끼 한 마리가 답답해 했습니다. 그 말에 총각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이것을 입고 부채로 붙이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냐. 아 그렇다니까요. 총각은 옷과 부채를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아무래도 내가 가져야 하겠구나. 너희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싸움만 하지 않겠느냐. 이 물건은 내가 가지겠다. 총각의 말에 토끼들은 뾰루퉁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잡아먹지 않는 것만도 고마운 형편이니까요. 총각은 그 옷을 입고 부채를 옷 속에 감춘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총각이 하늘을 날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부터 하늘을 날 것이니 잘 보시오. 총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지요. 총각은 사람들 사이를 한 바퀴 돈 다음 천천히 날개를 펴고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총각의 몸은 정말로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부채를 점점 세게 붙이자 총각은 점점 빨리 날 수 있었습니다. 총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신이 나서 산 꽃길기를 몇 번이나 빙빙 돌다가 내려왔습니다. 총각이 진짜로 하늘을 나는 것을 본 사람은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천자가 총각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나도 그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면 하늘을 날 수 있겠는가? 천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자님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총각이 대답했어요. 그럼 나도 한번 날아보세. 천자는 날개 달린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천자는 내려오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쉼없이 자꾸만 하늘을 날기만 했어요. 그 틈에 총각은 천자가 벗어놓은 옷을 입었습니다. 얘들아 그만 돌아가도록 하자. 총각의 말에 하늘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줄 알았던 천자가 어느새 땅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각이 천자옷을 입고 천자행세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천자행세를 하며 대궐로 돌아왔어요. 촌스러운 총각 머슴은 중국의 천자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무조건 나쁜 일은 없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푼 쥐 이야기에서 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무조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한 날 다리가 부러져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정말 속상하겠지요? 하지만 그날 그 여행지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면 다리가 부러진 일은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는 단편적인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